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두 가지 건강과 재물은 송금에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과 고은입니다. 중년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꼭 챙겨야 할 송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과 재물이 필수겠지요.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자식이 도망갈 텐데요. 건강과 재물은 송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명선인데요. 생명선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뻗은 둥근 선입니다. 보통 생명선을 수명으로만 알고 계신데요. 생명선만 잘 보아도 건강, 질병의 여부, 운이 트이는 시기, 결혼 시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선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시작되며 반달 모양의 송금이 금성구를 휘감아 손목 쪽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생명선으로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활동 상태, 질병, 사고 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생명선이 굵고 길면 장수하지만 가끔 생명선이 짧은데 100살이 넘게 사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병약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힘차고 굵어도 예상치 못하는 사고사로 일찍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생명선은 시작점에서 끝부분까지 중간에 끊어지거나 심이해지거나 바로 장외선이 없고 또 선 모양이 없어야 무명 장수하는 생명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선이 짧거나 약해도 두뇌선, 운명선이 분명하거나 이중 생명선 등이 선명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게 무조건 축하할 일입니까? 아마 나는 오래 살기 싫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당간당 순만 붙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명선에서는 건강운도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생명선이 짧으면 오래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수명 자체보다는 체력, 피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남들보다 체력이 약하고 쉽게 피곤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또 성격이 신경질적인 사람은 대체로 생명선이 짧거나 장금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명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을 하시면 얼마든지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생명선이 뚝 끊어진 곳이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년 나이의 시점에서 생명선이 끊어져 있다면 그 나이대에 일시적으로 질병을 앓을 수 있는 것이죠. 손금에 방해선이나 섬문형, 사슬 모양이 많다면 몸이 자주 아프게 되니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팔자에 둠뻑이 없어도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큰 지출은 막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 손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본적으로 생명선은 길고 곧게 뻗고 짙게 패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생명선이 두 개가 있으면 부자도 탐내는 생명선이라고 봅니다. 사는 동안 잘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낫습니다. 또 곡선이 크게 휘어서 생명선이 뚝 튀어나와 있으면 최고라고 하겠습니다. 남들은 허리가 구부정할 때에도 혼자 꼿꼿하게 서 있고 또 친구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에도 혼자 축지법을 쓰듯이 빠르게 걷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활동력도 대단히 좋습니다. 두 번째, 재물선입니다. 혹시 생명선이 약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재물선이 남아있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버는지 한번 보십시오. 새끼손가락 아래에 세로로 뻗은 손금이 하나 있을 겁니다. 혹시 못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선이 아예 없는 손금입니다.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만족할 만큼 돈 벌기는 어려운 인생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돈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국자국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재물선이 뚜렷한 손금보다는 돈복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재물선은 여러 손금과 함께 해석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만약 재물선이 없어도 운명선이 강하거나 태양선이 있다면 사는 동안 풍족합니다. 실망했다 할지라도 영상을 끄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십시오. 재물선은 깊고 지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새끼손가락을 향해 뻗어가는 모양이라면 절대 손해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돈 계산이 워낙 빨라서 실익을 따져 재물을 잘 모읍니다. 또 재물선이 아래를 향해 길게 뻗어 있으면 돈의 흐름이 안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큰 돈을 일정하게 오랫동안 벌어들이는 것이지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부자의 손금입니다. 만약 재물선이 아주 길어서 생명선과 맞닿으면 어떨까요? 돈도 돈이지만 큰 사람 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 분야에서 도전하며 성실히 일하며 대단히 큰 혈실을 얻는 손금인데요. 재물은 물론이고 명예도 얻는다고 봅니다. 손금은 사주팔자와 달리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인데요. 나날이 지나기도 하고 어제는 없던 손금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양이 변해가면서 중년부터 재물이 풍족해지는 손금이 생기기도 하지요. 감정선 위에 재물선이 두 가닥으로 뻗은 손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년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모두 해소가 되는데요. 돈이 나갈 일이 없어지니 돈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고 재물은 더 살아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태양선입니다. 약지 아래 재물선처럼 직선으로 뻗은 손금을 태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귀한 손금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두 년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의 크기는 태양선의 붓기와 길이, 이치와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길이가 길고 짙은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정선 위에 손금이 시작된다면 마련이 아주 풍족할 것으로 봅니다. 돈이 많기도 많지만 걱정거리가 없으니 최고의 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제 아까림을 다하고 나 또한 장례식 비용까지 모두 마련해 두었으니 걱정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또 태양선 위에 별무늬가 있으면 당장 성공할 손금이라고 보는데요. 젊은 시절 고난을 겪었지만 곧 행운이 나를 찾아올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귀한 손금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두 가지 건강과 재물은에 관련된 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